사랑하는 나의 시청자 800인이 뽑은 8개별 7번째 스타 눈 감고 있어도 예쁘다 대한민국 대표 미녀 김태희 예쁘다, 아름다워 김태희씨와 숫자 8의 연결구리 김태희씨의 연기력 논란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작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드라마 용팔이 아 용팔 조시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였지만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김태희가 얼마나 예쁜가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? 오 알 수 없죠 2000년 CF로 데뷔 미모의 서울대생으로 단숨에 빅스타 대화를 한 김태희씨 모두들 날이 빠져들지? 알고 있구나 CF 감독님들도 김태희씨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정년에 플라밍고 여인으로 변신한 그녀 도대체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? 끝, 예스 끝 김태희씨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 1순위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는 남자 바로 월드스탑 B예요 지난 2013년 공개 연애를 시작한 대표적인 스타 커플이죠 자 두 분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세요